대구정신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절벽의 폐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원 및 임은 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 파별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난해부터 만들고 있는 대구정신회 70년사는 3월 정기총회시 배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 하반기 무렵에는 2025년도 총회시 배포될 제25집 숙문지 발간에 앞서 편집위원 구성과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알차고 내시리는 숙문지가 간략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심있는 회원들을 위해 문화강좌 계획을 수립하여 지민사 춘향, 오토산 추정과 각종 세원 제례 등 우리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이래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섯째,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대구정신회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임원수첩 제작은 2월 2사회에서 배포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해지는 나들이 행사에 관나여 금년 가을에도 많은 임원들과 함께 서년주적지 신방이나 임이 있는 야외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의성김시대구정신회의 조기를 다지고 승조정신 개성을 위해서는 회원 및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으로 아낌없는 질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값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대구정신회 집행부의 뜻을 모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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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